지난 2017년 폐규된 뒤 방치돼 온 서남대 남원 캠퍼스가 남원시에 매각됐습니다.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 옛 서남대 남원 캠퍼스 부지 40만 제곱미터와 건물 모두를 202억 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604억 원을 들여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 남원 글로컬 캠퍼스에는 목기와 판소리 등 남원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학부가 운영될 예정이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당과 스타트업 지원 시설 등이 조성됩니다.